자, 만점으로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의 강민웅 선생입니다. 2020학년도 대수능 모의평가 6평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물투 총평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캐스트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캐스트에 올라가기 때문에, 캐스트 동영상이기 때문에 물투를 보지 않은 사람도 볼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물투 시험을 보고 난 후의 학생들이겠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물투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자. 자, 6평이 끝난 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성적이 잘 나온 사람도 있겠지만 잘 나오지 않은 물투 학습자들도 있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할 것 같아요. 투과목을 포기할까 포기하지 않을까 그러나 지금 이 캐스트를 보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겠죠. 포기한 사람들은 이걸 보고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 번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겠지만 이 캐스트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진짜 소신과 열정을 가지고 정말 치열하게 공부한 학생들이죠. 이제부터 이제 허수들이 좀 사라집니다. 6평 이후에. 6평 전까지는 투과목을 테스트 삼아 보는 학생들이 있었겠지만 6평 이후에는 그 학생들이 줄어들죠. 줄어듭니다. 그리고 물투뿐 아니라 다른 투과목도 다 마찬가지야. 현실을 좀 직시한다거나 할까 조금 서글프긴 하지만 그런 학생들이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서 물투뿐 아니라 다른 투과목도 인원수가 조금씩 조금씩 줄고 9평 때 조금 줄고 수능으로 가면서 또 한 번 줍니다. 그래서 진짜 그 치열한 싸움이 지금부터 시작이 된다.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진짜 그 자존심과 능력을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1% 또는 그거보다 더 높은 정점을 향해서 가는 학생들이에요. 꼭 그 생각을 좀 갖고 공부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쟁의 어떤 정점에 서서 여러분들이 이 투과목을 공부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외롭고 힘들겠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해보도록 합시다. 자 물투 한번 볼게요. 일단 6월 평가원은 전범위가 아니야. 3단원의 중간, 그렇죠? 3단원의 중간까지이기 때문에 등급이라든가 예상 등급이라든가 그리고 문항 구성 이런 것들은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전범위가 아닙니다. 물투뿐 아니라 투과목은 다 6평은 전범위가 아니고 9평 돼야 전범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여러분들의 점수는 정확한 여러분들의 실력을 집계하는 점수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죠? 진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원과목들에 비해서도 정말 그 중간 점검의 성격이 아주 크다. 내신처럼 정말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가잖아. 4월, 6월, 그리고 7월 이렇게 늘어나가다가 9평 때의 전범위가 되는 거죠. 3-1까지 도플러까지 시험 범위예요. 그래서 문항 구성은 884로 구성이 되었어. 그래서 뉴턴역학이 여기 8개 중에 한 5개 정도, 5개 정도가 뉴턴역학, 운동과 에너지라고 부르는 운동 파트가 나왔고요. 그리고 3문제가 연력학이 출제가 됐죠. 그리고 2단원에서 8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8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리고 3단원에서 4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능으로 하게 되면 1, 2, 3, 4가 고르게 출제가 되죠. 6, 6, 5, 3 뭐 이 정도, 6, 5, 5, 4 뭐 이 정도로 나올 수 있어. 약간씩 바뀔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는 그 정도로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예상 등급 컷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 없으니까 그냥 참고만 해, 참고만. 알겠죠? 진짜 정말. 이거 거짓말이 아니고 참고만 하는 거야. 1컷 40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못 봤죠. 어마어마하게 못 봤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제 2를 포기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똑같이 수능에서 나오더라도 물론 뭐 전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만 작년 수능이라던가 재작년 수능을 우리가 봤을 때는 난이도가 비슷해도, 지금 이 정도 비슷해도 등급 컷은 높게 출제가 되죠. 출제가 된다기보다는 집계가 됩니다. 45점 정도 1컷. 이렇게 나와도 난이도만 생각했을 때 45점은 돼야지 1등급이 나옵니다. 알겠죠? 40점, 34, 25, 18인데 진짜 이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 어마어마한 능력자들이 수능을 보게 되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금보다 수능을 볼 때 여러분들의 능력은 훨씬 더 높아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등급 컷은 높아질 것이다 참고하시고 최고 5단 문항을 좀 보시면요. 일단 20번의 연력학 문제가 가장 많이 틀렸는데 20% 초반대로 나오고 있으면요. 학생들이 다 찍어도 20%가 나와야 되거든요. 다 찍어도 20%니까 찍은 사람이 되게 많아. 푼 사람이 많지 않다.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19번 충돌 문제 20%대죠. 이 두 문제가 일단 킬러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시험을 보고 그냥 시험 보고 그냥 생각만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걸 내가 수능에서 풀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후속 조치를 좀 해봤어야 돼.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분석을 좀 해보면 알 수 있었을 거야. 이 정도로 나오면 가능성이 있다. 노력한 만큼 받을 수 있겠다. 일단 이게 지금 3점짜리인데 20번이 3점짜리죠. 그런데 19번이 2점짜리거든요. 2점짜리예요. 이 두 문제가 사실상 시간 안에 풀기 좀 어렵게 출제가 됐는데 18번까지는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요. 18번까지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서 만약에 이번 시험에 진짜 2등급 컷으로 얘기를 한다면 18번까지 다 풀어서 하나 정도 틀리고 뒤에 거 다 찍어서 다 틀렸다고 하더라도 1등급은 나오는 시험이었어. 그리고 이 18번까지가 진짜 실수만 없었다면 다 맞출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잖아요. 18번 같은 경우도 EBS 같은 데서 많이 출제가 됐던 포물선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 해결을 했을 거란 말이야.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봐. 특히 혹시 이번 시험 본 다음에 포기하려는 자 이걸 보고 있다면 혹시 보고 있다면 안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한번 듣고 내가 한번 판단하겠다. 이런 사람들이라면 다시 한번 천천히 분석을 해본다면 18번까지 다 풀 만한 문제들이었고 기출문제들만 잘 풀어놨어도 18번까지는 가능성이 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좀 해줘. 포물선 30%대로 올라오게 되면 이제 상위권으로 갈수록 문제를 풀 수 있게 된 거죠. 축전기 41% 정도의 정답률 교류회로가 45% 정도의 정답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들 다 보셨죠. 보시면 알겠지만 첫 페이지, 첫 페이지 문제들이 아주 평이했습니다. 평이했고 두 번째 페이지도 마찬가지 정말 평이했어. 평이했어. 문제 푸는 속도만 약간씩 올라가 준다면 지금보다 좀 나았다면 수능에 가서도 사실상 18번까지는 큰 무리 없이 풀 거예요. 19번, 20번이 문제겠지만 그런 것도 연수분해 나가겠죠. 그리고 3페이지, 4페이지 마찬가지로 크게 무리될 건 없는데 4페이지에 고란도들이 좀 몰빵이 되어 있다. 19번, 20번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면서 인수분해도 좀 진행을 해줘야 돼요. 알겠죠? 수능을 하게 되면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상황은 물리1에는 안 나오지만 물리2에는 인수분해가 종종 나오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수준에서 인수분해 정도 하는 거는 정말 쉽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주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정도 정도로 출제가 되었어요. 알겠죠? 다만 이제 19번과 20번, 20번까지도 이해가 돼. 20번은 사실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이게 19번에 있었으면 19번의 정답률이 연력학 정답률이 더 높았을 거야. 유사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연력학 문제는. 그래서 충돌이 사실 계산이 좀 많이 복잡한 스타일이죠. 미지수도 좀 많고 그래서 19번이 약간 조금 시험에 나오기엔 좀 오바스러운 정도로 출제가 되었고 나머지는 정말 괜찮았어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6평 이후에 학습법을 잠깐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학습법 사실 지금 전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학습법이라고 해봤자 여러분들이 부족한 거라든가 개념이 안 돼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완하는 게 지금은 중요해.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진짜 전범위로 가서 실력을 측정할 수 있는 건 9평이에요. 아직 전범위가 아니잖아. 앞쪽에 안 나올 법한 것들도 막 이번에는 출제가 됐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점수에 연연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1단원부터 우리가 4단원까지가 있잖아. 그렇죠. 4단원까지가 있는데 4단원 문제가 수능에 출제가 되는데 거의 그냥 주워 먹는 문제가 3, 4문제가 출제가 된단 말이야. 선물과도 같은 거죠. 물투하느라고 힘들었지 4단원 문제 내줄게요. 어우! 주워 먹을 수 있는 줍줍! 할 수 있는 단원이 4단원이니까 뒷부분까지 개념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개념 학습을 빨리 완료를 해주세요. 7월달에 인천시 교육청 있잖아. 교육청 그때도 범위가 조금씩 늘어나는데 7월까지는 개념 학습이 완료가 돼야 돼요. 이게 완료가 돼야 돼요. 늦어도 6월 말이죠. 7월 초에 시험이 다시 한 번 있으니까 물론 엄청 중요한 시험은 아니지만 그런 시험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집중도를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개념 학습을 좀 완료해주고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이미 돼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개념과 기출 기출 문제가 투과목은 이 투과목은 난이도가 높죠.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내 거로 만들어야 돼요. 알겠지? 다 만든 사람들끼리 경쟁이란 말이에요. 나중에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출 학습을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고 혹시 개념이 좀 안 돼 있어서 더 해야 되는 사람들은 6월 말까지 한 다음에 그리고 7월달 8월달에 기출 학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우리 수능을 잘 보면 돼. 전범위는 또 9평부터야. 그렇기 때문에 9평 전까지 여러분들이 개념과 기출 학습이 잘 돼 있으면 돼요. 모의고사 푸는 거는 여러분들이 문제 수급도 많이 잘 안 될 뿐더러 원과목에 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수준 2과목을 보는 학생들은 시험 보는 연습 같은 건 진짜 고도로 여러분들이 연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를 갖다가 굳이 시간 분배 연습을 하는 그런 것들이 크게 의미가 없어. 진짜 실력 향상이죠. 문제 하나를 풀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실력만 있다면 시험을 보는 어떤 멘탈이라던가 기술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충분하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막판에 몰아서 짧게 진행만 해줘도 돼. 10월달 9월달에만 해줘도 상관없으니까 모의고사에 집착하지 않는다. 명심해 주도록 하시고 그리고 EBS 활용을 잘 하셔야 돼요. EBS 활용을 2과목 학생들은 아주 잘 하셔야 돼요. 원과목은 물리원 같은 경우는 사실 까놓고 얘기하면 EBS 안 풀어도 될 정도야. 킬러 문제 반영을 잘 안 한단 말이야. 그런데 2과목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학습할 것들이 교재들이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평가원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EBS 문제에 반영도 많이 되고 있어요. 사실 이번에 포물선 문제도 EBS에서 많이 나왔는데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 재작년에 이렇게 많이 나왔던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EBS 활용을 하는데 우리는 2를 공부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3개년 정도는 여러분들이 학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3개년 올해 것까지 해서 올해 거 작년 거 재작년 거 이 정도 3개년 학습을 추천드린다. 알겠죠? 추천한다. 특히 EBS 활용하다 보면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이 있잖아. 수능 완성은 뒤쪽에 또 모의고사도 들어있기 때문에 3개년으로 하게 되면 사실 모의고사가 십몇 회까지 여러분들이 수급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작년에 했던 사람 다시 한번 풀어봐. 특강 보고 그럴만한 가치들이 있는 게 또 EBS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개념 학습을 정확하게 해주셔서 특히 지식단원 있잖아요. 4단원이라던가 또는 2, 3단원에서도 지식단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기출문제를 반복제풀을 잘 해주시는데 이거는 9월 9월 이후에 전체풀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물리원에서도 금지를 시키지만 물리투도 마찬가지야. 9평 이후에 여러분 기출공부가 잘 되어 있던 사람들은 그걸 다 다시 푸는 거는요 감각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시간 분배 연습도 잘 못하게 돼 아는 문제로 계속 뭔가를 하고 있잖아. 낯선 상황에 대한 어떤 대응이 돼야 되기 때문에 9평 이후에는 기출문제를 전범위를 다 푸는 거는 금지한다. 다만 취약한 부분들은 재풀이를 하셔도 돼요. 이렇게 발췌하셔서 알겠죠? 그 전에 재풀이할 것들을 잘 선별을 해놔. 기출 같은 경우는 9월까지 선별을 좀 해 9평 이후에 풀 거는 전범위는 안 되니까 나한테 어려움을 주었던 애매함을 주었던 문제들을 선별했다가 재풀이하는 것을 9월 10월 달에 추천을 드립니다. 알겠죠? EBS도 마찬가지야. 활용을 할 때 3개년을 풀들 여러분들이 능력에 따라서 2개년을 풀 수도 있고 올해 것만 풀 수도 있는데 그거를 풀었을 때 9월 10월에 다시 할 것들 그런 것들을 잘 선별해놨다가 그것만 재풀이에요. 여러분이 3개년 거 푼 다음에 9월까지 9평 이후에 또 3개년 거 다시 풀고 이런 짓 하시면 안 됩니다. 풀었던 것들 분석을 잘 해놨던 것들을 다시 그 수능 직전에 막 풀어나가는 건 기분은 좋을 거야. 잘 풀리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약간씩 여러분들의 감각을 떨어뜨려서 시험을 볼 때 잠깐 위축된단 말이야. 왜냐하면 계속 아는 문제들을 갖고 문제를 풀어왔는데 갑자기 시험을 보니까 낯선 상황이 등장하잖아. 그러면 겁먹는단 말이야. 겁먹으면 못 푸는 거야. 자신감 싸움이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9월과 그리고 10월달 동안에 이때 뭐 여러분들이 실전모의구사 같은 것들을 모아서 문제를 풀지 않습니까? 파이널 실전모의구사 이거와 함께 9월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선별 재풀이를 좀 해주시고요. 재풀이를 좀 해주시고 이 선별한 것들은 말이야 재풀이를 할 때 선별된 문제들 중에 진짜 나를 괴롭힌 문제들은 오답노트 또는 저는 해법노트라고 많이 부르죠. 해법노트를 좀 작성을 해서 내가 수능에서 이게 유사 문제가 나온다면 이렇게 풀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법노트를 정리를 해서 극도로 선별된 오답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는 그렇게 하셔야 돼. 나를 괴롭혔던 것들은 마치 논술 문제를 풀듯이 말을 막 쓸 필요는 없어. 그런데 머릿속에 정리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손으로 직접 섬세하게 정리를 해보는 게 2 만점에 정말 큰 영향을 줍니다. 알겠죠? 제가 가르쳤던 2 학생들 중에 진짜 수능 전 과목에서 5개 이내로 틀린 애들은 이런 것들을 꼭 했어요. 알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틀린 거 다 때려박는 그런 단순한 오답노트가 아닙니다. 알겠죠? 잘 선별된 극도로 선별된 문제들을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많은 어려움을 갖고 2과목 학생들은 다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만 힘들고 외롭고 괴로운 게 아니야. 알았죠? 항상 여러분들이 배척해야 될 게 뭐예요? 나만 힘들다 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수준의 학생들은 다 같이 힘들고 정신적으로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그런 것들을 이겨내면서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정말 최고의 위치에 서기를 바랍니다. 해설 강의는 따로 업로드가 될 테니까 해설 강의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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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